여러분 이 시간에는 160페이지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파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 도시군객시설사업이 뭐냐 이 도시군객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계량하는 사업 이걸 도시군객시설사업이 맞죠 도시군객시설사업 뜻은 도시군객시설을 설치정비 계량하는 사업인데 이때 도시군객시설 도시군객시설은 에컨대 여기에다가 기반설 일정인 공원을 또 여기에다가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가로 딱 결정해놨다 이런 것들을 도시군객시설을 하고 있죠 이거 기반설입니다 그냥 도시군가로 결정해놓지 않으면 그냥 기반설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기반설 중에서도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 기반시설 중에서도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 이걸 도시군객시설을 하고요 이렇게 도시군객시설인 공원조생애주로 묵혔다 그런 것들을 도시군객시설이라고 했죠 이렇게 도시군객시설을 묵혔다 그러면 이 안에 편입된 땅진들은 개발행하가 함부로 안 내준다고 했죠 개발행이 하가 안 내줍니다 그래서 개발행인 건축으로 건축 공자물 이런 걸 설치하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결정고시해가지고 여기가 서울특별시이다 그러면 여기저기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이 있다 이렇게 공원 만들자 도로 설치하자 라고 여기저기다 결정고시를 해놓습니다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문제니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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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안에 편입된 땅 주인 입장에서는 내 땅에서 언제 그 사업이 집행될까 사업이 집행되어야만 보상을 받아서 나갈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도시군객시설 부지로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통해서 고시를 해 주는데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를 통해서 해 주게 되는데요 이날로부터 늦어도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이 부지에서는 언제 사업을 집행하고 이 부지에서는 언제 사업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을 짜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 계획을 집행계라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집행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하기 힘들다고 했죠 그래서 단계를 나눠서 하게 되는데요 이 집행계를 단계별 집행계라 해요 이 단계별 집행계를 수립해서 알려줍니다 언제 사업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알려줘요 이 단계별 집행계를 수박하게 될 때 이 별이 구분하다 별입니다 단계를 구분해서 집행을 수박하라 이거죠 이때 단계는 제1단계 하고요 제2단계로만 나눕니다 그래서 제1단계 집행계 제2단계 집행계 이렇게 구분해서 수립 공고를 해 주는데 이때 1단계 집행계획을 짜게 된다면 예컨대 이렇게 도시군객시설을 좀 고시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하여 언제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서인 바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게 될 때 만약 1단계 집행계획으로 짜서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 3년 이내 하겠다는 겁니다 3년 이내 시행할 사업은 1단계 집행계로 만들어서 알려주고요 도저히 예산이 없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도로를 설치하겠다라고 결정하셨는데 도저히 3년 이내는 안 되고 3년 후에나 사업을 해야겠다 집행해야겠다 그럴 때는 2단계 집행계획을 만들어서 알려주면 돼요 다시 한번 제일 1단계 2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몇 년이 된다고요? 3년이 된다 3년이 됩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이렇게 결정시켜 놓고 3년 이내에 시행할 도시군객시설사업 그에 따른 재원조달객하고 재원조달객하고 보상계 이걸 포함해서 단계별 집행계로서 1단계를 만들어요 2단계 집행계획은 3년 후에 시행할 사업 3년 후에 시행할 도시군객시설사업권과 그에 따른 재원조달객하고 보상계획을 포함해서 수료합니다 이렇게 수립해가지고 공고를 해줘요 여러분 땅이 여기에 딱 포함됐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 도시군객시설사업이다라고 결정시켜 놓고 3개원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했는데 2단계 집행계획에 집어넣어서 공고를 해줬다 그러면 내 땅에서는 3년 후에 사업을 하겠구나 그래서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안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군객시설사업이다라고 결정시켜 놓고 3개원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어서 공고를 해줬다 그러면 내 땅에서는 3년 이내 그 사업이 시행될 거니까 그 안에 보상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바로 160페이지하고 161페이지에서 보겠는데 160페이지 가로 1번 읽어두실 것 도시군객시설사업 뜻 꼭 읽어두셔야 돼요 그리고 도시군객사업 뜻도 다시 한번 봐두세요 도시군객사업은 도시군가격을 시행하는 사업인데 3가지가 있다 국토개법상 도시군객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발사업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묶어서 도시군객사업을 한다 그리고 161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아있죠 1번 수리권자에서 이 수리권자는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입안한다고 그랬죠 입안해서 결정고시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 단계별 집행수립은 누가 하냐 입안권자에 하는 거예요 입건에 대한 도시군가를 입안할 때 입안권자 합니다 입안권자는 원칙은 특강특득시장수죠 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호사가 입안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네들이 곧 수리권자 돼요 그런데 수리권자 중에서 특강특득시장수는 수립해 가지고 자기들이 공고합니다마는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사는 수립했다면 그 부지를 관하고 있는 지자체와 함께 송보를 해줘요 그러면 이 송보받았던 이자들이 공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161페이지 있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리권자 읽어두셔야 돼요 1번 특강특득시장수는 도시군객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객시설결정고시부터 3개월 이내에 그것도 체크 3개월 이내 재원 저달계 보상계획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를 수배됩니다 다만 박스 안에 있는 다른 법 도 도 도 도 세 가지 법 있죠 이 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의지된 경우에는 그 도시군객시설정고시부터 2년에 단계별 집행계를 수발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외에 보면 국토교통부장관 도사가 직접 위반한 도시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도사는 단계별 집행계를 수립해 가지고 해당 특강특득시장수에게 그 단계별 집행계를 수발할 수도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밑에 1번 공고 밑에 특강특득시장수는 단계별 집행계를 수립하거나 국토교통부장은 도사한테 수금받았다면 지첩시 그 내용을 공부했다가 공고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 보시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162페이지 02번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분하여 있죠 1번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일 1단계 집행계획하고 2단계 집행계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3년 이내 시행하는 도시군객시설사업은 제일 1단계에다 집어넣고 3년 이내 시행하는 도시군객시설사업은 제일 2단계 집행계획에다 포함되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 보십시오 자 이때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했다 그런데 1단계 집행계획이 들어있다 이 건이 1단계 집행계획을 만들어서 공고한 부지를 합시다 그러면 몇 년에 사업을 합니까 3년에 사업을 시행하겠죠 이 건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다 집어넣어서 공고를 했다 합시다 그러면 몇 년에 합니까 3년에 3년 후라는 것은 언제 할지 모르죠 언제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언제 할지 몰라요 그래 3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날 때가 안 할 수도 있죠 안에 사업 집행 안에 이걸 장기 미집행이라고 하고 그럴 때에 전 시간에 살펴봤다시피 그 부지 안에 지목이 되어있는 토지 소유자였다면 그 자만 매수정고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수정고 절차 쫙 봤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사업을 계속 안 했어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 그러면 20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결정은 시러트로 해서 부지에서 해방시켜줍니다 20년이 된 날 다음 날 이것도 아주 중요해 몇 년이 지날까지 사업하자면 바로 해방시켜주냐 20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방치하면 20년이 된 날 다음 날 다음 날 꼭 아셔야 돼 다음 날에 그 결정은 시러트로 해서 부지에서 해방시켜주는데 그 내용이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됐던 바 그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줄 테니까 꼭 눈으로 찍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쭉 넘어와서 100 87페이지 거기서 볼 수 있으니까 체크라고 봅시다 187페 보면 가운데 도시 군객 시설 일정 실효에서 찾아보세요 187점 187점 보면 일반 도시 군객 시설 일정 실효에서 가로 1번 중요합니다 도시 군객 시설 일정 고시된 도시 군객 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로부터 20년 동안 한참 지날 때까지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도시 군객 시설 일정은 이 도시 군객 시설 일정 이거 결정은 그 고시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20년 동안 합니다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는다 이거 약자로 한자로 실효된다 하죠 실효되면 가로 2번 그걸 결정고시했던 자가 국토교통부장의 시도사 대도시라면 그 도시 군객 시설 일정이 효력을 잃다 그러면 실효됐다 그러는데 실효된 사실을 마지막에 고시를 해 줍니다 마지막에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된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거 20년 20년 다음 날 효력을 상시한다 이거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 나오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 매수 청구도 가능하다 그랬죠 아까 했죠 또 이 지목이 되어있는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부자 안에 있는 토지 소자들이 이 부자에서 해제 좀 해주세요 라고 해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자가요 그리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하지 않고 방치하면 관할 지방 자산시장 지자치장들은 관할 지방의회에게 그 현황을 보고 하도 돼 있습니다 현황 보고를 해야 돼 만약 그 건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 그때 사업을 할 때는 절차가 있겠죠 사업을 할 때는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 절차가 있는데요 그 절차를 가볍게 체크하기 전에 조금 전에 해제 신청, 현황 보고를 하게 된다고 했죠 10년이 지나게 될 때까지 사업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가볍게만 체크하고 넘어오겠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180 187쪽 봐 보세요 187쪽 보면 도시, 군, 시, 설, 정, 해제 신청에서 가로 1번에 동아 1번 187쪽 해제 2반 신청에서 1번만 보고 갑시다 도시, 군, 시, 설, 결정 90도 10년 이내에 도시, 군, 시, 설을 설치해 관한 도시, 군, 시, 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 군, 시, 설을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 군, 시, 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자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자입니다 그 부지 안에 있는 토지 소자는 해당 도시, 군, 시, 설, 부지 내 신청인 소유의 토지 현황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해제를 위한 이반 신청사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해제 신청서를 도시, 군, 시, 설, 도시, 군, 관리, 이반권자 아까 이반권자가 특강특대 시장수 이네들이 있었죠 국토교통장, 돌사 이네들에게 그 토지의 도시, 군, 시, 설, 결정, 해제를 이렇게 결정했던 것을 해제해 주세요 라고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제를 위한 도시, 군, 관리, 이반을 신청할 수 있다 누가? 토지 소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만 보세요 이게 최근에 법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자들도 내 땅을 이 부지에서 좀 해방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해제를 위한 도시, 군, 관리, 이반을 신청할 수 있구나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것만 간단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185페이지 보면 그 하단부에 도시, 군, 객, 시, 설에 해제, 공고해가지고 지방에 보관하였죠 가로 1번 특강특특시장수는 이네들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네들은 도시, 군, 객, 시, 설 결정이 고시된 그 도시, 군, 객, 시, 설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현안과 단계별 집행객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 정례해 임시의 기간 중에 지방의에 보고를 해라 어떨 때 2번 그 결정 50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럴 때는 지방에 있다 그 현안을 보고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만 봐두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100, 80, 162페이지 162페이지 보면 이 도시, 군, 객, 시, 설, 사업 시행 절차로서 가장 먼저 나온 게 뭐가 나옵니까 시행자 나오죠 이 사업할 때 누가 이 사업을 하냐 그래 이 사업을 하는 시행자는 누구냐 시행자는 크게 행정청이 시행자가 있고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그러면 비행정청이 되겠죠 비행정청이 시행자가 있습니다 이때 행정청이 시행자라고 하는 것은 그 부지를 관하고 있는 특강특특시장수 이자들하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이네들이 사업을 하게 될 때 그네들을 행정청이 시행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네들이 공적 자금을 가지고 도로 설치사업, 공원 조사 이런 걸 하죠 그런데 이네들이 하면 우리가 냈던 세금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할 건데 이 세금이라는 것은 여러 다방면에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민간 자본을 끌어져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합니다 그때 이 민간인이 뭐 이렇게 서울 외곽지대 이수난도를 뚫어가지고 50년 동안 통행료 받고 이걸 기부채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청이 아닌 자가 이런 공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인 도시군객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대할 때는 행정청인 자에게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죠 시행자 지정을 신청해서 오케이 네가 해라 라고 찍어주면 그때 시행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때 순수 우리 민간인들이 이런 사업의 시행자가 되려 할 때는 그 사업부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사업부지에 바로 이렇게 3도 남아서 1, 2, 3,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해야 되고요 여기 짜듯한 8명이 있다 그러면 8명 중 2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시행자 신청을 해서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수 민간인 때 그러나 뭐 공적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렇게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내려고 한다 그때는 이런 토지소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체크해 보겠는데요 162페이지 행정층이 시행자가 보이죠 오른쪽에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가 보이죠 행정층이 시행자를 보니까 원칙 특강특득 시장수 예외 국토교통장은 도사했다 이 행정층이 시행자 파트를 잘 좀 읽어두세요 여러분들은 그래 이 사업을 하려는데 여기가 서울특별시장에 서울특별시장에 서울특별시장 예산 가지고 시행자가 돼서 한다 이 말이죠 모시민시장 이렇게 그래 각각 지자치장이 자기 지역에 예산 가지고 원칙적으로 자기가 시행자가 되는데 이때 이 사업구역이 두 개 이상의 지자책을 찍으면 관계 지자치장이 만나서 협의해가지고 시행자를 청하고요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동그란 3번이 있죠 그 사업구역이 같은 도구관화국에서 소갈때는 관할 도의사가 시행자를 찍어주면 그자가 되고 도의사항은 시도의 관할에 걸쳐서 하려는데 시행자 문제가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찍어주면 그자가 시행자가 된다 괄호 2번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국가 예산 가지고 시행자가 돼서 사업할 때 어떤 경우냐 국가기업과 관련된 사업일 때 그리고 특도의사도 어떨 때는 도의산 가지고 지가 사업을 하냐 광역 도시기업과 관련된 사업일 때는 도의사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서 행정청인자가 아닌 자 바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수가 아닌 자 이런 자들이 시행자증을 바꾸려 할 때는 얼마의 동의사가 필요하냐 괄호 2번이 중요해요 괄호 2번 순수민간시행자가 시행자로서 지정받긴 요건을 해가지고 32에 나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 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그건 민간입니다 민간인이 도시군객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대상 토지 국공기가 있다면 빼고 사유지를 기준으로 해서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지와 총수의 2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서 내야 시행자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밑에 1번 국가지자체계행정청이에요 그리고 2번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동사만 딱 내무쳐요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한국토지주동사 그 다음에 3번의 기업 지방사 지방공단 이렇게 국가 국가 지방자체한체 한국토지 주택공사 주택공사 지방사 지방단 이네들을 약자로 우리끼리 이렇게 합시다 국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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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동사 지방사 지방단 국지공 하면 다 걸리죠 이 국지공이 아닌 민간인만 민간인이 바로 이렇게 시행자 지정신청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 시행자 지정신청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사업 대상 토지 및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지와 총수의 2분의 이상의 토지를 받아라 다만 면접 계산할 때 국가 땅 지하체 땅 그거 빼고 사유주의를 받아라 그래서 3분의 이렇게 해서 동의서 넣어서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국토지동사 국지공이 시행자 지정신청을 낼 때는 이런 동의 필요 없이 시행자 지정신청을 내면 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두 번 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가지고 두 번 냈으니까 잘 봐주셔야 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자 총수의 2분의 이상을 돌려받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립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그거요 잘 봐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볼 것 없어요 그게 포인트거든요 자 나머지 통과하고 이제 시행자가 결정 나왔다 그러면 시행자들은 사업을 하려면 뭐 하느냐 164페이지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짰는데 그걸 실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식을 작성합니다 제목만 받으세요 제목만 그래 이 시행자가 확정되었다 그러면 얘네들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이렇게 실시하겠다라는 실식을 다 작성해요 이 실식에는 공원이면 공원 도로이면 도로 이런 설계 도면을 다 짜고 자금 저달계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내겠다 착공 언제 중 마치겠다 이런 내용을 다 담아서 작성하죠 그리고 그 사업장에 도로 공원 농지가 있다 산지가 있다 화장실 거물을 또 공원에다 집어들려고 온다 그때는 농지법상 농지중화가 산지법상 산중화가 등 건축을 받았는데 그런 서류를 다 준비합니다 실식을 작성하고 관련된 서류를 다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인가를 신청해요 인가 이 계획도로 사업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인가를 신청해요 인가를 누가 내주냐 바로 그 인가는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요 여기 아까 행정층이 안자가 국장한테 시행자 신청을 받았다 그러면 국장한테 인가 신청해서 국장이 인가 내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시행자들은 관할 시도사 특방, 특, 특 도시사, 시도사입니다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의 대장을 대도시안 하죠 그네들한테 시도사 대도시한테 인가를 신청해요 만약 국장 시도사 대도시안 지네들이 사업을 하는 시행자다 그러면 지네들은 작성해서 인가 신청을 자기들한테 안 하고 그냥 작성해서 고시하면 돼요 그리고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사 대도시장이 아닌지 아닐 때는 인가 신청, 인가 고시가 떨어져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내용 150, 164페이지 실시에 작성해서 작성 후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라면 다 작성해야 됩니다 실시 계획은 밑에 박스 밑에 보면 실시 계획에는 사업 시행이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리고 또 위치도 사업 시행 위치도 계획 평면도 공사, 설계, 도서 이런 것들을 다 자세히 밝힌, 첨벨,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이 사업장이 너무 크다 그러면 1 사업 시행지구, 2 사업 시행지구 이렇게 분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합니다 그럴 때는 분할된 지역별로 이 실식을 따로따로 작성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 가로 3번 읽어두십시오 그리고 2번 인각권장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이렇게 돼 있죠 인각권장은 그네들입니다 통과해도 되고 그 다음에 166페이지 통과해도 되고 168페이지 168페이지 실시 계획 인가고시, 작성고시가 떨어져 있다 고시가 떨어지면 여러가지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할 수 있는 시행권이 발동된 것이고 관련 법에 따른 여러가지 인허가를 받은 것을 의지체로 해서 절차에 관서를 가해 주죠 자 그리고 160 170페이지 171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해 실시계획 고시가 떨어지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착수해요 착수해가지고 이렇게 공원이면 공원 조성사업을 합니다 도로이면 도로 설치사업을 하겠죠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그때 이 시행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서 열심히 사업합니다 이 보호 규정을 여러분은 좀 잘 받으셔야 돼요 보호받아서 공사 마쳤다 마칠준 공사공 그러면 중업사를 받아요 누구한테 중업사 받느냐 이 사업자가 관하고 있는 시도사 대도시장한테 가서 받습니다 그래 시도사 대도시장 이보다 더 일사람이 국토교통장하니 사업 신경이 있다 그러면 자기들은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중업사 받지 않고 그냥 공사 끝났다라고 공사 완료 공고하면 사업은 마무리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때 이 파트가 중에 시행자 보호 규정 뭐가 있느냐 이 안에 들어와서 사업할 때 이 시행자들 사업장이 너무 크다 그러면 일사업 시행지고 일사업 시행지고 이렇게 분할 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행자 보호 규정을 좀 체크해 둘 필요가 있는데 보호 규정 첫째 분할 시행을 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분할 시행 가능하다 분할 시행할 때는 분할 된 시행별로 실식을 따로따로 작성해서 진행할 수 있다 두 번째 이 땅 주인들에게 정당한 보상 처리하고 술껏 넘겨받아야 사업할 수 있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궐일관계를 다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런 서류로는 토지 건물 등기상 전부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관계서류 하는데요 이런 관계서류의 무료 열람과 관공서에 가서 무료 열람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등본 초본을 무료로 복사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 교부 청구도 가능합니다 발급 청구를 다 할 수 있어요 무료로 복사도 할 수 있고 또 등초본 등초본 발급 청구도 가능합니다 발급 청구도 공짜다 이거 공짜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행자들 여러분 논밭이 여기 있다 아직 소유권을 여러분이 안 넘겨졌다 그러나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시행자들은 이 타인 토지지만 바로 타인 토지에 출입이 가능해 법적으로 타인 토지 등에의 출입을 허용받는다 출입을 허용받습니다 이것도 시행자들 보호하기 규정이에요 다만 출입할 때는 미리 출입하기 전 7일 전에 여기에 있는 토지소의 전문자 관리에게 출입 목적 일시 장소를 미리 알려줘요 7일 전에 알려주고 들어가서 조사 측량하는데 낮에는 안 계십니다 그러면 밤에 택지라든가 울타리를 담장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때는 바로 그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들어갈 수 없고 점유자 승낙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조사 측량할 때 장애물을 했다 그러면 나무, 흙, 돌 같은 장애물을 했으면 지혜가 변경할 수 있고 나무, 토지만 일시 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리 허가를 받고요 그리고 3일 전에 알려주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하여 손실을 입히면 손실 보상을 해주면 끝입니다 손실 보상은 누가 해주냐 바로 행정청일 때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체에서 하고요 비행정청의 시행자는 그 시행자가 해줍니다 그리고 이 손실을 보상할 자하고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서 처리하면 더운데 협의가 이루어지라면 재결 신청을 토지성했다가 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타인 토지 출입을 허용받고요 그 다음에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써 이 안에 만약 국가 땅 지자체 땅이 있다 이걸 국유지 공유지 이라는데 이 국가 지자체라도 도시, 군가로 정하고 있는 목적의 목적으로 매각을 하지 못하고 제한합니다 그래서 시행자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만약 그네들이 팔아버리면 시행자가 들어가서 또 사들여야 되잖아요 국공유지의 수업은 제한을 가해가지고 시행자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 그러면 무효처리 해버리겠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보호 규정으로써는 이 안에 이 공원 조성사발을 하려고 하는 이 부자 안에 땅 지인들이 좋게 협의 양도해주면 좋은데 땅가 다 받고 보상받고 나가면 좋은데 끝까지 버틴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것은 강제로 법적 절차가 있어서 재산권을 시행자가 취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수용이라고 하면 수용 수용도 가능하고 강제 수용 강제 사용이 가능해요 다만 이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 필요한 이 부자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강제 수용 강제 사용도 가능하죠 법대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 부지에 이 시설에 인접해 있는 것들은 수용을 못하고 사업할 때 일시 사용만 허용받습니다 자 그래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을 인정한다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다만 인접한 것은 수용 못하고 일시 사용만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보면 171페이지 중공검사 공사활료 공고 봅니다 1번 공사활료 보고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 중 국토, 교통장, 시도사, 대도시장은 나누고 나머지 시행자만 그 공사 완료될 때 공사활료 한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활료 보고서 작성해서 시도사에게 대도시장한테 제출해서 중공사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3번 공사활료 공고에서 1. 시도사 대도시장 중공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도로 완료됐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중공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활료 공고에서 마무리 집니다 그런데 만약 2번 국토, 교통장, 시도사, 대도시장 진애들이 시행자가 있다 중공, 검사권을 쥐고 있는 진애들이 시행자가 있다면 진애들은 공사 맞추고 나서 그냥 공사활료 공고하고 마무리 자기한테 중공사 받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71페이지 사업시행의 특례 하나 있죠 거기다 써요 사업시행의 특례 옆에다가 시행자 보호 규정이 이렇게 써놔요 이게 바로 시행자 보호 규정 시행자 보호 규정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1번 관계서류 무료일람이 가능하다 시행자라면 무료일람이 다 가능하다 등초본 다 복사 이런 것도 다 청구할 수 있다 무료로 시행자 행정청이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랑 똑같다 그리고 이제 이 관계서류를 통해서 이 땅은 A 거다 이 땅은 B 거다 다 알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류를 그 자한테 보냈는데 이 송달을 했는데 계속 반성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시송달을 할 수도 있어요 송달에 가름하여 법원에다가 그 서류를 제출해서 소명해가지고 이걸 간접송달 좀 해주세요 그래 법원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법원 게시판 했다 그 서류를 공개 게시해 놓으면 이걸 공시라고 그래요 2주 딱 공시해버리면 본인에게 그 서류를 송달한 걸 간접해버립니다 그걸 공시송달을 하는데 공시송달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때 공시송달을 할 때 M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다 그럴 때는 바로 간할 그 시도사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돼요 또 국장한테도 승인을 받아야 되죠 국장한테 시행자 칭을 받은 자들은 그 내용이 2번 나오죠 2번 읽어두시고요 3번 분할 시행 가능하다는 걸 봐두시고 4번 토이동호 수용사에게 가능하다고 그랬죠 1번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군객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에 물건 관리를 수용사에 할 수 있다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공원 적성사업 한다 하면 이 안에 있는 토지가 됐던 토지에 정착했던 건물이 됐던 감나무에 됐던 그런 것들의 소유권 뿐 아니라 소유권의 권리를 다 포함해서 이걸 약적으로 토지 등이라고 합니다 토지 등을 다 수용사에 할 수 있다 이 도시군객시설사업이 필요한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수용사에 할 수 있다 그런데 가로 2번 일시사용 도시군객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객시설에 인접한 했다 줄 거예요 인접한 것은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약적으로 토지 등이라고 합니다 토지 등을 일시사용만 하지 수용을 못한다 이게 중요해요 수용을 못한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수용하고 보상할 때 적용하자는 법이 공치법이 있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시위 등을 보상법률 이 법을 갖다 적용한다 이걸 전용해야 하죠 전용해서 하는데 이 공치법에는요 약적으로 공치법을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시위 등을 보상법률 너무 길죠 법의 이름이 21잔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길니까 우리끼리 공치법을 합시다 이 공치법은 공익사업을 할 때 수용을 인정한대요 그때 수용권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로서 야 공익사업으로서 사업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 인정하면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주는 거예요 수용권 수용권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나서 보상을 협의하여 처리하면 되는데 협의하여 이루지 않았다 그때는 강제로 보상금액을 결정해달라고 토지 수용했다가 신청한다고 이걸 재결신청이라고 합니다 재결신청은 사업 인정으로부터 1년 이내 해라 그렇지 않으면 1년이 된 날 수용권을 주었던 사업 인정을 실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공치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특별한 예를 국토협상 도시군격 실선사발대는요 이 시행자들에게 수용권을 주게 될 때 이걸로 가름합니다 실식에 고시 맞들으면 시행자 너네들 사발대 수용권 다 주워버리겠다 그러니까 공치법상 사업 인정 이거 별도로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치법은 재결신청 기간이 사업 인정부터 1년 이내 이루어져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특례를 써야 실식에서 정한 사업 시행기간이 3년이다 그러면 그 기간 내만 해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특례를 별도로 인정합니다 이런 특례를 제외하고는 공치법으로 수용권 보상은 끝이에요 그 내용이 2번과 3번 나오는데 2번 3번 꼭 읽어두시고 특히 2번 중요표 공치법을 주원용할 때 실식액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건다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건다 그리고 재결신청 공치법에도 불구하고 실식에서 정한 사업 시행기간을 해줘라 5번 타인토지 출입과 일사용 가로 1번 국장 시도사 시장 군수가 행정촌 시행자 또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는 행정촌 시행자도 포함되고 행정촌 시행자도 포함되어 있죠 이네들 다음 행위를 하기하여 타인토지 출입 타인토지를 재료 적시장 이미지 시통으로 일시사용 나무 혹 돌 같은 장애물을 변경 제외할 수 있다 어떨 때 도시 군객 도시 군객은 도시 군 기본계가 도시 군가 포함하죠 광역 도시 이런 계획을 짤 이런 행위를 허용 받는다 그리고 출입 절차에서 7일 전에 미리 알려줘라 그리고 행정청인 시행자는 출입 허가를 받지 않고 바로 공무원증을 내보이고 들어갈 수 있는데 행정청이 아닌 자들은 출입 허가증을 미리 심취한 허가증을 받고 나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이 타인 토지에 출입할 때는 토지 소유자들한테 출입에 따른 동의를 받을 필요 없는데 재료 적지장 임시 통로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할 때는 미리 동의받아야 된다는 거 기억 니은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그에 대한 대체로서 행정청인 시행자는 관할 특강 특강 시장사한테 그 사실을 통제하면 되고 행정청인 안시장자는 미리 관할 특강 특강 시장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일시 사용하여 장애물 변경 제거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디귿 토지를 일시 사용한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고 할 때는 그날을 기준해서 3일 전에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아까 출입할 때는 7일 전 장애물을 변경 제거 또 타인토를 일시 사용할 때는 3일 전 그 다음에 니은 디귿 읽어보시고 그 3번을 보시면 손실보상 의무자가 있죠 이 장애물을 변경 제거함으로써 타인토를 일시 사용함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중요하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행자가 손실보상해 주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보상해 주지 행위자가 직접 보상해 준 게 아니라는 거 이 정도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국공유주 처분 제한 만약 위반하면 무혈한다 이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통과 통과하고요 178페이지 AJ 2번 하나 볼까요 2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토개법 영상 178페 보면 국토개법 영상 도시군객시설 설명 오른거 28일 때 나온 건데 도시군객시설 중 고수부터 5년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지목이 대인 토지서는 매중으로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 틀렸죠 5년이라 심리라고 그랬죠 2번 도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 정도인 경우 그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으로 설치한다 틀렸죠 200만 정도를 초과할 때 그 다음에 3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와는 공동구 협의의 심을 거쳐 공동구에 수행할 수 있다 하수도관하고 가스관은 공동구 협의의 심을 거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답은 3번 4번 공동관리관은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기획을 몇 년마다 수립시행했냐 매년이 틀렸죠 5년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매년이 틀렸습니다 5년 5번 도시군객시설 규정은 고수부터 몇 년 이내에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고수로부터 몇 년이 된다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되냐 20년 20년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는 어디로 하느냐 쭉 넘어가서 보시면은 200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192페이지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 이걸 집중 정리했어요 용도 구역하고 기반의 시설 설치정비 계량 이 내용을 집중 정리했죠 입주기제 최소 구역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바로 이 5번 할 겁니다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화 변경 지구단위 이 파트를 다음 주에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했던 내용을 복습을 통해서 잘 반복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